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 아아아 예울보지는 거 좀 시작했다 여기에 체인 있다? 흐흐흐흐흐흐 음 좋네요 현재가고 나 그때 근데 왜 14장이냐? 다들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 태블루 스포츠 근데 내가 요즘 버츄얼 키는걸 귀찮아해가지고 흐흐흐흐흐 나중 쿼3났겠어 일단은 이거 먼저 피드백 싹 없애드립니다 무덤 지명자 아 근데 라비오가 막는다고 쓰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아이 언제든 깨울 수 있게 가 있구요 그 다음에 얘를 소환해야 되니까 잠깐 둔다라는게 있구요 아 근데 얘 완벽하게 막으려면 다 가는게 맞긴 해 다 가라고 해 참기다 다 가기 잘했네요 약간 때릴라고 오 울아라 근데 어차피 다 돌아가긴 해요 어차피 다 돌아가긴 해 절대 안괜찮을 것 같은데 오 나있어요 액택치고는 근데 얘 뿔같은게 있는데 자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잠깐이면 돼요 액택 좀 사용하지 말아주시겠어요 우리 서로 잠깐 액택을 사용하지 말아요 나는 나중에 내걸로 알아서 챙길게 아 근데 요즘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피드팩이 지금 되게 환경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유가 문제긴 한데 빅 웰컴 라이빈스 아리안나 특정 카드 썼지 레오라 돌아가 나와 야 얘 깨워 애 깨워 애 깨워 애 깨워야 돼 여기에 체인 있다 링쥬이 너 죽어 너 이번 턴 널 죽일 것이다 싹 없애드립니다 우리 대포영들 일단 돌아와볼까 우리 대포영들 일단 돌아와볼까 그리고 추가로 야 애 다시 재워 이대로 쳐도 끝나요 안전하게 합시다 이대로 칩시다 돌아가는건 좀 차르륵 해줬으면 좋겠어 이제 이제 곧 패치를 할 수도 있죠 약간 그거 같애 그 곧 죽을 상대방 앞에서 그 카드 한 장씩 내리면서 탁 탁 탁 탁 이러고 있어 마듀에선 티백잉을 지원합니다 여러분도 네모렐리아를 하십시오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세진 않아 확실해 그렇게 세진 않아 그렇게 세진 않은데 재미는 있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всей